전황이 악화되면 동북면의 군사들이 석염을 구원하기로 되어 있었사옵니다. 지금쯤이면 선발대가 도착했을 것이고 본군도 내일이면 당도할 것이옵니다. 석염으로 간사하시니 돌아오지 않사옵니다. 척후병들의 보고도 끊겼사옵니다. 틀림없이 석염 인근에서 고려군이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믿을 수가 없구나. 정녕 그 늙은 사신이 짐을 면전에서 기만했다는 말인가? 정녕 그 어린 고려의 국왕이 날 가지고 놀았다는 말인가? 배하, 진격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배하, 진격을 명하여 주사옵소서. 배하. 출장이다! 서둘러라! 숙행 준비하라! 석역으로 진격한다! 당장! 성문을 열어라! 아사! 너희들을 구하려고 물 한 모금도 마치지 못하고 달려왔다! 한대! 누구 마음대로 항복하겠다는 것이야! 하늘에 일이 없지 않느냐! 저 자식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정문을 열어라! 정문을 열어라! 어서! 도랄더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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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다녀왔습니다 진격할 필요 없습니다 석역에 항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